안녕하십니까 앞선 여러 강의에서 우리는 아담 타락 이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의 이야기들을 성경 창세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의 기록은 단순한 가족사나 족보를 후세해 알게 하기 위한 기록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사탄 주관하에 떨어진 인간과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 곧 당간 복귀 원리가 이들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통일원리는 밝혀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인간과 만물에게 침범한 사탄을 분립하여 그 분립된 사탄의 입장에 놓인 악의 존재를 선한 하늘편의 존재가 강제굴복이 아닌 자연굴복시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가정, 노아가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가정에서 그 믿음의 인물들이 그러야 했던 노정이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을 굴복시켜 나가는 전형 노정인 것입니다 아담에서 야곱까지의 노정은 약 이천년간입니다 그 시대에는 사탄을 굴복시키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가정 범위, 곧 종족의 범위까지 해온 기간이었습니다 야곱 열두 아들이 애급으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민족적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기대를 준비하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강자부터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민족적 기대를 세우게 되는 중심민물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복귀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분담으로서 사탄을 자연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맡고 오신 것도 사탄굴복의 최종적인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을 자연굴복해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자연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인간 조상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순종굴복할 리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을 세움으로써 야곱을 통하여 사탄을 자연굴복시키는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에 있어서 실체 기대를 세우는 중심민물이었던 야곱이 아벨의 입장을 확립하여 가지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사탄을 굴복시켜 나아가던 전 노정은 사탄굴복의 전형 노정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걸었던 상징적 노정을 따라서 모세는 형상적 노정을 걸었고 예수님은 실체적 노정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정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 인류가 복귀섭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탄을 굴복시키면서 걸어가야 할 본보기 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런 모세 노정과 예수님 노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 시조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당감 복귀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시련에서 승리하여야 했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모세도 민족적 가난 복귀의 완성자가 되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접고 아내 시뽀라와 아들 게르솜과 함께 에집트로 나아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 하는 시련 속에서 생명을 걸고 극복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 40일 시험에서 생명을 걸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셔야 했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육과 영에 공의 사탄이 침범하여 타락성이 생겼으므로 이것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육과 영을 상징하는 떡과 팥죽을 주고 애수로부터 장자의 기업을 빼앗아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을 세웠습니다 모세 때에는 이스랄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며 선민의식을 갖게 하여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을 세웠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유대인들이 그를 믿고 따름으로써 영육 아울러 그와 일체가 되어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당감 조건을 세워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뤄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체까지 사탄이 침범하였기 때문에 이를 당감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시체에 40일간 방부제를 발랐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싸웠고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도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넷째로는 또한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인간의 성장기간에 사탄이 침범하였기 때문에 이를 당감 복귀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서 가난으로 복귀할 때 사탄분립의 3일 기간이 있었고 모세가 출애급을 할 때에도 3일 기간이 있었으며 예수님의 무덤 3일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야곱까지 12대의 종적인 당감 조건들을 야곱 일대의 횡적으로 당감 복귀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12자식, 모세 때에는 12지파, 예수님 때에는 12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7일 창조기간을 침범한 사탄을 분립하기 위하여 야곱 때에는 70가족, 모세 때에는 70장로, 예수님 때에는 70문도가 중심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지팡이는 부리를 치고 앞길을 인도하며 의지하는 뜻의 표직물로서 장차오실 메시야를 상징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가난 땅으로 들어갔고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출애급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예수님도 철장을 가지고 고해의 세계를 건너서 창조이상세계로 인류를 인도하여야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해와의 범죄가 죄의 뿌리를 이루었고 자식 가인이 아베를 죽임으로써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해와와 가인, 즉 모자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범하였으므로 이를 당감 복귀하기 위해서는 모자협조로 사탄을 분립하여야 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협조를 받았고 모세는 어머니 요괴베스의 협조를 받았으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협조를 받았던 것입니다 일곱번째, 복귀섭리의 뜻을 이루는 중심민물들은 사탄 세계에서 하늘 세계로 복귀하는 노정을 걸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가난으로 복귀하는 노정을 걸었고 모세는 이집트에서 가난으로 복귀하는 노정을 걸었으며 예수님도 탄생하자마자 이 노정을 걸으시기 위하여 해로당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셔야 했습니다 여덟번째, 복귀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사탄을 괴멸시키는 데 있습니다 야곱은 우상 드라빔을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고 모세는 금송아지로 된 우상을 부수어 그 가루를 물에 뿌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고 예수님은 말씀과 건넝으로서 사탄을 굴복시킴으로서 이 죄악세계를 진멸하셔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인상 오른쪽 한글자막 by 한효정